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컬빌런스 보컬로 입니다 오늘은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실용음악과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보컬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tv 매체들을 통해서 보컬 트레이너 라는 직업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점점 보컬 트레이너 라는 직업이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보컬 트레이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보컬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가 뭐 보컬 트레이너를 좋은 트레이너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 라는게 무엇이며 보컬 트레이너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보컬 트레이너를 한 1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저 보컬로가 보컬 트레이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컬 트레이너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뭐 보컬 학원이나 그런 스튜디오 같은데 가서 보컬 레슨을 받을 때 노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보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얘기해 볼 거에요 여러분 정석 보컬 트레이너가 되려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면 보컬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하면 이제 뭐 어떤 특정 실용음악과에서는 자격증 같은 걸 주기도 하는데 그 자격증은 사실 보컬 트레이닝 자격증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제 보컬 트레이너의 어떤 특정 자격증이란 건 아직은 없지만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과정은 실용음악과를 졸업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는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가수 출신 즉 앨범을 낸 적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들도 보컬 트레이너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진 않지만 이제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도 지금 점점점 보컬 트레이너 과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원 특정 기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보컬 트레이너 과정은 이제 그쪽 기관이나 학원에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이 만들어진 건데요 거기서도 또 이제 자격증을 주는 곳도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배우고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배워서 수료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특정 학원에서 이렇게 수료를 해서 그 학원에서 그대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그런 학원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정석적인 방법 그럼 이번에는 또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방법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기준은 제자가 정식으로 레슨비를 내고 노래를 배우는 제자가 한 명 이상 있다?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컬 트레이너를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너는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야 너는 보컬 트레이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이건 어쨌든 다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오랫동안 배웠거나 즉 학원에서 학원이나 뭐 개인 레슨 등등 노래를 오랫동안 배우면 그 배운 것들에 의한 노하우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한 레슨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사실은 보컬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광고를 잘 했는데 뭐 레슨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 유명하거나 어떤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명하거나 경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뭐 수상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앨범 경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보컬 트레이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결국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나 보컬 트레이너 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분이 보컬 트레이너 입니다 이 현실이 되게 아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어 정말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듣는데 보컬 트레이너 혹은 학원에 가서 사기를 뭐 거의 당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어떤 검증 되어진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냥 노래를 좀 하거나 그냥 어떤 뭐 지인 빨 이라고 그러죠 지인의 소개로 보컬 트레이너가 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사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의사나 교사 분들을 비교해 보면 그분들은 정말 정식으로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 그 어떤 시험을 보게 되거나 자격증을 따게 되거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보컬 트레이너는 그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 혹은 그 보컬 트레이너가 어떤 경력을 적어놨더라도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력을 위조하고 사기를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보컬 트레이너 라는 가르치는 직업이 이 가르치는 부분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노래를 잘하는 것 이외에 정말 더 중요한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용음악과를 나오거나 가수를 했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전문적인 기관에서 트레이너 과정을 수료하거나 해서 정말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연습한 대로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방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실제로 느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어 트레이닝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컬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는 노래를 배워서 정말 노래가 잘 늘어서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배워도 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의 탓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그거를 잘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트레이너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학생들을 정말 돈으로 본다거나 정말 그렇게 돈 벌기 위한 수단 정말 보컬 트레이너 라는 직업이 노래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보컬 트레이너, 좋은 선생님 고르는 법, 좋은 학원 고르는 법 이런 영상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목말라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보컬 트레이너 라는 직업은 아직은 많이 불안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방법은 사실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전문적이고 정말 훌륭한 뛰어난 보컬 트레이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경력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연구와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보컬 트레이너를 꿈꾸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진지하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보컬 트레이닝 분야가 보컬 트레이너에 대한 이쪽의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 그리고 그런 레슨을 할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보컬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컬밸런스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말씀하고 싶으신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보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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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